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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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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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자기야! 마이콜 바삭바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아삭아삭 요리하는 중 아,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또 한가지 음식들이 볼 텐데... 이 아이스크림 surprise 뭐야, 행복한 음식들 밥갈부터 먹으려고 합니다 한번에 먹어봅시다. 멈추를 달아주면 으악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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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끓이도록 고추냉이 고추냉이네요 안녕! 고소해요! 고춧가루 바삭바삭 저는 이 고기의 입장에 대해 이 고기는 좀 더 먹었을 수 있어요 고기의 전자 주차요 고기의 단추는 정말 맛있지만 고기의 간장에 대해 많이 먹어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기의 간장에 대해 들어보더라구요 고기의 간장에 대해 알아보고 고기를 편안하게 먹으면 고기가 많아서 고기가 많아요 너무 고소해요 비싹 9. 9. 12. 14. 15. 15. 16. 16. 17. 17. 16. 16. 17. 17. 18. 18. 18. 19. 19. 19. 너무 고소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두번째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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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